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고 마녀스프 만들었고 중약불에서 한 3시간 정도 끓여야 돼가지고 이때 동안 밀린 집안일들을 조금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집이 지금 엉망입니다 새우를 거하게 먹고 술도 거하게 먹고 이번 주 거하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정말 역대급 숙취였습니다 우리 집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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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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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FT 이거는 몸이 조금 부었다, 혹은 다이어트를 급하게 해야 된다. 이건 좀 클린하게 먹고 싶다, 깨끗하게 먹고 싶다 할 때 주로 해먹는 건데요. 이게 네이버에 치면 이나영 스프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양파, 토마토, 그리고 이제 소고기. 뭐 거기서는 등심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소고기 국거리용을 이렇게 넣어서 2시간 중 약불로 끓이면 완성입니다. 사실 이거 하고 바로 먹기보다는 그냥 하루 놔뒀다가 그 다음날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훨씬, 훨씬, 딱 12일 동안 금주를 맞이하여 마지막 홍수를 좀 가져볼게요.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맛있다. battery 100% 냄비에 한 손으로 달달을 볶을 수 있을 것인가. 1인분은 분량이 남았어요 골고루 펴줄게요. 치즈를 다이어트할 때 먹으면 안되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니까 그냥 해장인거니까 해장할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돼요. 완성입니다. 약간 떨어뜨려서 좀 지저분한데 국물 같다. 저는 이걸 먹고 조금 쉬었다가 운동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조승아 추 Nation 감사드립니다 쨔쨔γ 여 differently 주말 저녁이라곤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요 ho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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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we have a beach area right here. 식용유 1번 고향 쌀국수 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강남 온 김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우나를 하고 귀가를 해보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취생들의 필수 탭. 형숙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란후라이 없이는 못삽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지금 이틀 지났거든요. 이 깊이는 여러분도 꼭 한번쯤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참 특이한 짐군게. 해장하려고 먹는거지만. 너무 시원하니까. 더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한지 지금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일루야 뭐해. 벌써.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마저 맛있게 먹고. 그래서. 오늘도 좀 쉬었다가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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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